전주 객사가 현재 알려진 조선시대보다 이전인 고려시대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발굴 조사 결과가 나와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문화재 발굴 조사단에 따르면 풍폐지관인 전주 객사에서 고려시대 때 건축물임을 반증하는 기단 형식의 월대와 보행용 월대 등의 유구가 다수 발견됐습니다. 전주시는 이틀 이를 토대로 보물인 전주 풍폐지관의 단초 건축물 규모와 축조 내력, 그리고 변천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풍폐지관의 복원 계획과 문화재 위상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. 전주시장